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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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저게 떨어지냐, 하필이면, 아 왜 저게 떨어져, 좋아해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야, 오예,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, 지석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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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좋아야 돼, 말아야 돼, 와 이걸로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네, 내가いそう 못ไดー こんなこと을 하니까 이게, 이게 어디야 어디 어딜 간대 몇명의 전 Sami 석진아 거기다 외복하고 있어 조심해 조심해. 외복하고 있어 조심해. 내려갈게. 기다려. 내려가고 있어? 내려가고 있어? 야 지성아 뛰어. 야 지성아 뛰어 뛰어. 야 지성아 뛰어. 여기, 여기, 여기. 다 시간 났는데. 야 야 나 지금 들어왔어. 지금 들어왔다고. 야 2시간 동안 자고 지금 들어왔다고. 야 2시간 동안 자고. 지금 들어왔어. 2시간 잤어 지성아. 그냥 다르게 자. 지금 들어왔어 지금. 그것도 형 지금. 이거 참고야 이거. 나 이거 잤어. 지성아. 아 너무 웃긴다. 야 지성아. 나 안 그래도 잘 걸어지지 않아. 야 잘 걸어진다. 그걸 무자비하게 뜨냐. 야 지성이. 야 달리는 거 봐. 야 너 진짜. 미안하다. 나 좀 가서 쉴게. 지석진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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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니가 손질을 다 입고 숨어라. 내가 찾으러 가는 이유가 니가 숨고.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숨는 조. 찾는 조. 싸우는 조. 해리야 그 대신. 지원법 그냥 바로 뜯어야 된다. 알겠어 알겠어. 너 약속해야 돼. 너 진짜 마음이 아프지 마. 할 수 있겠죠? 할 수 있겠죠 아니고. 야. 알겠어 알겠어. 이만 무조건. 게리야 지호 몸 뜯어야 된다. 알겠어. 뭐 뜯을 수 있겠죠? 그럼.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호를 찾고 있으니까. 게리가 또 아 근데 얘 또 게리 뜯을 수 있어. 그러니까. 아 또 게리를 또 괜히 부르면. 아 이럴 때는 광순아 너나죠. 석진이 여기 짱인데. 왜 이렇게 안 봐주고요. 지호야. 송지호. 지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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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근처, 누군가 왔어, 누군가 왔어? 빨리, 빨리 와보라 좀, 빨리 좀 와봐. 관계를 혼자 왔어? 어, 나 혼자 오긴 했는데. 나 뛸 거야, 뛸 거야, 뛸 거야, 뛸 거야, 뛸 거야, 뛸 거야, 뛸 거야. 나 뛸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라,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? 너 와봐. 아, 잠깐만, 잠깐만. 뛸 거야, 지금? 아니, 자꾸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뛴다고 얘기를 못하겠고. 불 꺼주세요. 아, 왜 또 불 꺼? 뭐야? 아, 두 명이 잡으려고 그래요, 여기서 또. 뛸 거야? 아니, 뛴 게 아니라. 우리 뛴 두 명밖에 없어. 그래서 좀 내놓은 다 했잖아. 아, 악속을 또 했어, 내가 또 만나고 뛴다고. 누구랑? 팀원들이랑. 알았어, 자, 가서 이렇게 쳐다보지 마 봐. 알았어, 알았어. Erik하군. 넌. 좀 paternalism indu posterior이 poquito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.